난 예쁜 애 아닌데 얼굴이 딸리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주제 파악도 못하니? 안녕하세요 여기 헬멧 때문에 그래? 가온이 병역 헬멧 뭐야? 임주경? 오광층에 다시 화장해야 되잖아요 뭐다 주워둬? 마셔봅 딸기 좋아하거든? 너 화장 안 해도 해봐? 가자 데려다 누구야? 우리 딸을 집으셨네? 네 이제 서둘만 원 꺼내보고 그럼 안된다 내가 또 이 미쳐먹을게 멈춘 거야 어땠어? 어땠어? 향기? 머리카락까지는 먹지 마고 미친놈 미친놈 세제 양키가 뭐냐? 세제 양키가 뭐냐? 세제 양키가 뭐냐? 너 뭐냐? 넌 뭐하는 건데? 너는 내 앞에서 싸울려고 했지? 하! 다신 서울려 혼눈 혼눈 넌 어디가냐? 뭐야? 뭐야? 아저씨는 싹 옆에 아줌마 임주경 내가 농가는 거 보고 싶냐? 아니 전혀 차 받아? 망했다